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제국의 위안부 박유아 교수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관련한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 이 발언이 아나운서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데 판결 취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나운서가 되려면 또는 다 줘야 한다는 표현은 경멸적 표현이다 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멸적 표현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해서 그 집단이 개별적으로 누구인지 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특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피해가 희석된다 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도 어떤 아나운서인지 잘 모르고 그냥 아나운서 여러 명에 대한 거라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피해가 희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아나운서 입장에서도 내가 뭘 다 줬다는 거냐 하면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아나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주는 사람인가 라는 표현을 강영석 전 의원의 표현만 보고는 바로 떠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럿일 수 있어서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이런 걸 들지 않아서 죄가 없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네 조금 더 특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판례 같은 게 더 있나요? 네 뭐 당장 지금 나온 박유아 교수 관련 판례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본 이유가 있고요 예를 들면 원심은 조선인 위안부라고 하는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라고 얘기할 때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그런 피해자들로서 생존해 계신 얼마 전에 한 분 또 돌아가셔서 34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이렇게 봤고요 과거 판례 중에는 대전 지역 검사들 또는 어디 어디 소속 기동경찰청 형사들 이런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군검찰, 군 법무관들 이런 표현은 이건 좀 많이 희석된다 이렇게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무슨 검새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레기 이런 식으로 특정 직군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네요 네 이제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인 거는 맞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특정 무슨 무슨 일보 기레기 이렇다면 이제 경멸적 표현과 피해자 특정이 같이 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 누군가를 뭐 비판이나 비난하는 기사에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모욕적으로 뭐 비판이나 비난하는 댓글 같은 걸 다뤄놓고 주어 없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써놓은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사건에서 좀 전에 다뤘던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에 본인 관련 기사에 덧글을 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뭐 일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 아 그랬었나요? 또는 일부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합의를 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수가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피해자가 특정이 되거나 그럼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거나 사실에 관한 표현을 담고 있으면 그 경우에 따라서 모욕,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주어 없음이라고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뭐 누구 욕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정확하게는 목적어 없음이겠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누구를 비난하는지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을 자기 혼자 아니라고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성도 인정되고 당연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묘하네요 뭐 다 줘야 한다 오는 해도 특정이 안 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고 박유아 교수 같은 경우도 의견이면은 또 뭐 아무리 나쁜 의견이라도 뭐 법적으로는 뭐 죄가 없고 대법원이 박유아 교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